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세법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1세대 1주택 비가세 특례제도가 있죠. 집을 한 채 가지신 분들이 그 집을 양도할 때는 기초생활 보호를 위해서 비가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비거주자 많이 들어보셨나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자 거주자인 경우에는 집을 한 채 팔면 비가세 혜택을 주죠.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80%까지 양도차에게 80%까지 비가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그 주택을 양도를 해도 1세대 주택 비가세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그다지 많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런 1세대 1주택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요. 80% 한도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김여사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자 국내 한국에서 아들과 같이 살다가 이 아들이 어느 날 베트남으로 돈을 벌러 갔어요.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와서 엄마 이제 후광시켜 드리겠다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베트남으로 가이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김여사가 국내에서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한국에 있는 집이 아들 명의로 돼 있었는데 이 집이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단지로 공고가 됐고 그래서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김여사 생각으로는 이 집을 팔고 좀 다른 데 가서 좀 여윳돈도 좀 가지고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좀 싼 집을 사가지고 여윳돈도 좀 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다 해서 아들을 설득을 했어요. 아들아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맘대로 하세요. 그래서 김여사는 이 집을 덜컥 양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비과세 신고를 했죠. 1세대 1주택으로.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양도소득세를 2억 5천만 원 내라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세무서에서는 비과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주자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베트남에 가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가이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과세관청에서. 그래서 이분은 비과세 신고를 했던 양도주택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의 엄청난 세금폭탄을 감수하고 말았습니다. 자 국제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에 비과세 신고를 했던 양도주택에 대해서 세금폭탄이 맞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내가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서 세금 문제에 대비해 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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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